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게로 쉽기 이번에 회장 김성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가지고 이게 저런게 있잖아요. 아까 유키 형들이 곡을 같이 하시는데 저희는 아예 한 명을 올려보내서 곡을 같이 할 거거든요. 이 분 중에서. 곡을 저희랑 같이 하시면 저희가 코트를 드려요. 너무 반응이 없으신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어디. 힙합 좋아하세요? 네. 힙합 좋아하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실래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같이 하세요. 빨리 빨리. 저 못해요. 저 못해요. 네. 여기 마이크. 루트 주세요. 예. Put your hands up. 정갈한 무대 위를 mess up. 밑에 단점이 됐어. 오케이 대답은 yes. Put your hands up. 그 칸에 도달하는 텐션. 마이크 준비 됐어. 오케이 대답은 yes. Put your hands up. 걱정마 고민들은 패스업. 다 미친 준비 됐어. 오케이 대답은 yes. 뭐든지 그 뭐든지 대답은 oh yes. 뭐든지 그 뭐든지 대답은 oh yes. 너의 온몸에 뿌리지난 힙합의 성수 여기저기서 울려퍼지는 암성은 전부. 당신들의 것이니까 걱정말 각성의 존을 느끼게 해줄테니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이 소리에 거는 기대를 처리해 모두 만족시킬게 너도 나의 신앙에 동참해 어서. 내 소개를 한다면 바로 힙합의 광신도 갈피를 잡지 못한 당신의 방황의 마침표. 이 광기로 가득 차오르는 무대에 최고의 존을 느끼게 해줄게. 아직도 여기서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있다면 머릿속을 가득 채워 광기로. 지금 여기서는 쓸데없는 고민으로 시각당비하지 말고 분위기를 즐겨. 우리가 이끌고 택배를 당기는 철저. 우리와 당신들의 목소리도 적절. 먼저 hands up. 정갈한 무대 위를 hands up. 비즈는 준비 됐어. OK 대답은 yes sir. 비어 hands up. 위카에 도달하는 텐션. 바이크 준비 됐어. OK 대답은 yes sir. 비어 hands up. 흥청한 고민들을 패스. 다 미칠 준비 됐어. OK 대답은 yes sir. 너의 지금 뭐든지 대답은 oh yes sir. 뭐든지 그 뭐든지 대답은 oh yes sir. 우리 힙합이라는 음악이 미친 신도. 방금 난리지 여기 우리에도 그리어.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는 당신도 우리와 다른 법칙. 힙합의 광신도. 이제 멈출 수 없지. 여기분에게는 철저. 으로 지나고 있는. 바로 지금. 한 시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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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제. 한. 뭐든지 그 뭐든지 대답으로 yes sir 뭐든지 그 뭐든지 대답으로 yes sir 세상에 수만 가지 사람들이 느끼는 것 힙합 끝까지 건 그냥 말하는 것 C-R-E-C-T-O-Y 우린 먼저 미쳤어? 얼른 나와 무대 뒷변부터 여기 앞쪽까지 무척 hands up 하면 힙합하지 눈썰미와 니 각선미 따라까지 해 let me bust in me 지금 이 시간이 피곤해 눈꺼풀이 반토막 우린 안지 저 무대 위에 속도 막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미쳤다 말해도 못다 한다른 은하가 되어 줄 테니까 일단 우려밀은 최고 컵 먹지는 마 마필 광신동 이건 방어 이만 지평에선 머리보다 몸이 반응하지 배아리가 울리고 함성이 또 터진다 이제 당신도 당신도 힙합의 광신동 이제 당신도 당신도 힙합의 광신동 이제 당신도 당신도 힙합의 광신동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린 힙합의 광신동 붙어 hands up 정결한 무대 위를 mess up 비트는 준비 됐어 오케이 대답은 yes sir 비트는 hands up 능가에 도달하는 텐션 마이크 준비 됐어 오케이 대답은 yes sir 비트는 hands up 걱정과 고민을 패스업 잠 일칠 준비 됐어 오케이 대답은 yes sir 뭐든지 그 뭐든지 대답은 oh yes sir 뭐든지 그 뭐든지 대답은 oh yes sir